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이주우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 그리고 처음이라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죠. 한 해도 시작이 중요하고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인상도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깨끗한 피부인데요. 오늘 더리더는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위해 좋은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 한 곳을 소개할까 합니다.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인 참존, 참존의 김광석 회장님을 모시고 화장품 기업으로서 걸어온 길과 사업의 방향,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저희가 직접 참존의 김광석 회장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히려 불려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참존하면 굉장히 역사가 깊은 화장품 기업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쓰셨던 빨간색 참존 화장품 통이 기억이 나는데 우선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려볼까요? 네, 지난 11월 20일이 창립 30주년입니다. 저희 사옥에서 상당히 규모 있게 30주년 행사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우선 제가 약사 출신입니다. 제가 66년도에 성윤관대 약대를 나와서 그 해 5월 5일 날, 66년 5월 5일입니다. 스카라 극장 앞 골목 안에다가 피보약국이라는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당시 약국 괜찮을 때죠. 약사에게 모든 조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요즘은 의약 분업이 돼서 약사가 마음대로 조제 못합니다. 그렇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조제를 하는데 당시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 약사가 이미 조제를 했을 때입니다. 그 시절에 제가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국으로 약 한 18년 동안 하고서 거기서 얻어진 노하우를 가지고 제가 참존 화장품을 84년도에 창업했습니다. 84년 12월 20일에. 11월 20일. 11월 20일에 창업을 하신 것. 그렇습니다. 사실 저랑 생일이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업이다, 어떤 연관이 있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참존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항상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던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참존 같기도 한데 영어로 보면 또 ZON이 참존이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정답을 말했는데요. 참존의 준말이 참존입니다. 제가 84년도에 창업을 하고 무슨 이름이 좋겠느냐 하고 이름을 많이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한 6개월 걸려서 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너 무슨 화장품을 만들 거냐, 자문자 답을 했는데 참 좋은 화장품을 만들겠다. 그러고 보니까 참 좋은, 그걸 줄이면 참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경영 철학도 묻어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지금 당장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화장품보다는 참 좋은,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저는 처음부터 우선 당장 돈을 벌어보겠다. 이전에 정말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제가 일조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또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하자. 그래서 저는 또 6개월에 걸쳐서 창업 이념을 만들었습니다. 창업 이념이요? 네, 창업 이념. 참존은 부유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창업한다. 내가 태어나 살고 있으며 다시 묻혀야 할 나의 조국이 세계 속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는 것. 이는 오늘을 사는 한국인의 사명이다. 우리 모두 근검 전략하며 끊임없이 창조, 개선해 가자. 참존이 있어 세계 여성이 아름다우며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품질 개선에 정성을 다할 것이다. 성실한 발전 속에 맺어진 열매는 2000년대의 조국을 위한 후진 양성에 아낌없이 쓰여져서 그들과 함께 길이 살아 숨 쉴 것이다. 참존이여 영원하라 창업주 김광석. 창업 이념까지 6개월에 걸쳐서 만드셨고. 이렇게 창업 이념이 있다 보니까 한 길을 꾸준히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길을 걸어온 결과가 지금 현재 궁금한데 매출액이라든지 실적 현황은 현저히 있습니까? 저희는 색조 화장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기초 화장품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반쪽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년도에 매출이 한 750억 했습니다. 매출은 750억 원 정도. 그렇다면 매출액만 가지고는 저희가 참존의 위치를 잘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경쟁사와의 비교 우위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저희가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저희의 매출보다도 이익에 치중했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지 않았습니다마는 30주년을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매출에다가 신경 써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2020년까지. 앞으로 6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참존의 비전을 2020, 비전 2020, 1조 원 매출에다가 딱 맞췄습니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년까지도 제가 굉장히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쓴 나이예요. 저도 한번 계속 참존 화장품을 사용을 하면서 1조 원 매출을 이뤄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앞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성대 약화과를 나오셔서 처음에는 약국을 개업을 하셨다가 그러다가 화장품 기업으로 창업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약국을 개업해서 조제를 해보니까 학교에서 조제에 대한 걸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제를 하는데 전 과목을 다해야 합니다. 내과, 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할 것 없이 전과를 전부 약을 조제를 해야 하는데 이건 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왜 의사는 전문의가 있는데 약사는 전문 약사가 없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제 지금 보니까 의약 분업이 돼서는 지금은 이해가 가는데 당시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내가 만들자. 그래서 내가 만들었습니다. 나는 딱 한 가지만 하겠다. 뭐가 제일 나아느냐고 보니까 피부과가 제일 낫겠더라고요. 왜 피부과가 낫느냐. 내가 조제해준 약을 써서 나아나 안 나아낫느냐를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피부과 약이 좋은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그것만을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마음을 나지로 삼았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피부과 약을 조제하려는 어떤 시도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말이죠. 64년도에 동경올림픽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이 오음이 올라왔습니다. 외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창구를 했습니다. 전염인가요? 전염병이에요. 이 외움은. 그런데 주로 어디서 없느냐 하면 목욕탕에서. 외움 환자가 쓴 수건을 또 빨았는데 그냥 제대로 소독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쓰면 그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그게 올랐어요. 그런데 약국에 있는 지약회사에서 만든 조제가 아니라 매약을 연고를 쓰다 보니까. 안 들으니까 또 다른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연고가 그냥 수두룩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한 대 합쳤습니다. 합쳐가지고 써보니까 훨씬 나아요. 여기다가 뭐 유한가루도 섞고 사루찌를 한 것도 섞고 하니까 이게 아주 씻은 듯이 낫는 거예요. 여기 비법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전문 약을 조제하는 쪽으로 아주 심혈을 기울인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이제 회장님께서는 약학과를 전공을 하셨고 전문 지식을 갖고서는 배합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 뭐 집에 있는 약과 다 섞으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부 미용을 위해서 약사 출신으로서 다양한 약재를 개발해 오셨는데 장영실, IROE 장영실상을 또 수상하시기도 하셨죠? 네. 그것이 제가 장영실상을 받은 것은 저희 회사의 최고의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25년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25년 만에요?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화장품이죠? 자민셀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셀은 세포 아닙니까? 참, 세포 속의 참존이라는 뜻을 가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우리 회사의 연구원에서 만든, 그러니까 완전히 연구해서 만든 개발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허를 얻은 특허품입니다. 이걸 넣어서 무려 44가지의 주요 성분을 넣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맡았냐. 우리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휘어지는 겁니다. 우리 동양 여성들은 백색 미인이잖아요. 휘어지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번째는 탄력이 있는 곳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 번째는 보습 효과가 뛰어난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한 중요한 성분이 44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중에는 또 8가지의 우리만이 쓸 수 있는, 우리 회사의 연구원이 개발한 주요 원료를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이것이 IR50이라는 장영실상을 받게 된 그런 성분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다 보면 본연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보다도 그 이외의 사업들까지 좀 발을 많이 넓히려고 하는 시도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존 화장품은 색조 화장품을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사실은요, 한 15년 됐을 때 참존이 한참 히트해서 잘 나갈 때에 우리 영업부에서는 사장님, 색조 화장품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우리 특히 대리점에서 색조 화장품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만들면 자동으로 우리의 매축이 배가 됩니다. 왜 그걸 안 하겠습니까? 왜 많으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경영인데요. 그런데 난 안 했습니다.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색조 화장품은 피부에 득이 안 됩니다. 피부에 해가 됩니다. 단지 보기 좋으라고 그냥 겉에다가 도포를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피부에 좋은 효과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나쁜 효과만 있습니다. 이걸 내가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좋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큰 이유입니다. 색조는 굉장히 유행 트렌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기초는 다릅니다. 이게 한 번 히트하면 계속 그것만 씁니다. 우리 여성들이 기초는 잘 안 바꿉니다. 맞아요. 한 번 거기에 휠이 꽂히면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색조를 안 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참존이 이렇게 롱런할 수 있었던 것이 기초만을 했기 때문이 아니냐. 역시 거기에서는 날 보고 경영에 상당히 일가게는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참존이라는 기업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 글로벌적으로 과연 몇 개 국가에 어느 나라에 진출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처음부터 큰 나라, 우리보다 앞선 나라를 위주로 했습니다. 일본을 그랬죠. 그다음에 미국 갔습니다. 카나다.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그다음에 이쪽으로서 동남아, 중국, 몽골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의 태국,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할 것 없이. 총 합치면 몇 개 국가? 27개 나라. 27개 국가. 세계 모든 여성들이 예뻐질 수 있을 만한 국가는 다 점령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여러 국가에 진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도 하셨겠지만 마케팅 전략도 잘 세웠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3S 전략입니다. 첫째 S는 샘플입니다. 두 번째 S는 세미나입니다. 세 번째 S, 서비스입니다. 샘플 세미나, 샘플 세미나 서비스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마케팅 하면 이건 사실 감성입니다. 우리말로 딱 번역하면. 네, 맞아요. 감성인데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면 감성을 자극하는 힘, 그러면 정확한 마케팅입니다, 그게. 우리의 샘플 세미나 서비스가 감성을 자극하는 힘으로서는 더 이상 덮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잊지 않아요, 영원히.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화장품의 어떤 선발 주자로 출발하셔서 30년간 경영을 해 오셨는데 그 가운데 위기 상황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약국을 하다가 왜 화장품을 했느냐. 제가 약국을 할 때예요. 제가 만든 조재헌 약이 워낙 잘 들으니까 전국에서 약국을 케어 보고 있던 나를 아는 약사들이 찾아와서 그 약 좀 나누어 달라는 겁니다. 조재약을. 자기가 조재했다 하고 판매해서 돈 좀 벌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들어줘서 나눠줬는데 이게 무허가 제약이 됐습니다. 약국에서 조재한 약은 자기가 팔면 그건 적국허죠. 그런데 너는 약국에서 약국으로 팔았다 이거예요. 그건 제약회사가 하는 일인데 너 제약허가 있냐? 없다. 그래서 무허가 제약으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을 도망다녔죠. 그리고 자수해서 3년에 5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금이 당시 아파트 한 채 500만 원을 할 때 8억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걸 갚습니까? 갚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100만 원씩 쳐서 831일을 또 사르래요. 난 살 수 없다. 내가 벌어서 갚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참존 화장품입니다. 위기를 성공으로 뒤집으신 능력이 있으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이너스 8억 3천 원으로 나는 화장품을 시작했습니다. 난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너무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는 거 이건 난 아니라고 봅니다. 워낙 열심히 삶을 사셨던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요즘 젊은 분들을 위해서 쓴소리도 한 말씀 하시긴 하셨지만 하지만 이면에 사회공헌 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1년에는 한국부인암재단을 설립하기도 하셨다고요. 네, 현재까지도 도와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성들이 말하자면 저희 기업을 살려주는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인암, 특히 자궁경부암 같은 게 대단히 젊은 여성들, 그것도 결혼해서 몇 년 안 되는 그런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대단히 안 좋아서 여성 암의 전문가로서 서울대병원에 이효표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분을 내가 아내 도와드릴 테니까 이 사람들을 좀 찾아내서 조기에 빨리 이걸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할 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고향 쪽에 학교에도 그렇고 그래서 몇 가지 저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해야 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원래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회장님의 어떤 행동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회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삶을 보고 저희도 배울 게 있을 것 같고요. 존경받는 기업인 상을 받으신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바람직한 기업의 상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회사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거기에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사원들과 함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함께 벌어서 함께 얘기한다. 그리고 기업이 나는 적어도 우리 기업은 이런 생각을 특히 최고 경영자가, 리더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첫째는 이 기업이 있어, 이 기업이 만든 제품으로 소비자, 국민이 우선 득을 봐야 된다. 우리는 이제 우리 여성들이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회사가 득을 봐야 돼요. 그래야 회사가 존속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야 주주와 사원들에게 혜택을 주지요. 세 번째는 이걸 갖다 판매하는 중간 관리자가 유통이 득을 봐야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국가가 득을 봐야 돼요. 세금을 제대로 내서 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네 주체가 다 살아야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참조원 회장께서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그리고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인생의 선배로서 젊은 청년들에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올해 참조원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포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오늘의 경제를 일으키는 데에 그야말로 견인차 역할을 해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이분이 생전에 제일 많이 쓴 말입니다. 자기 사원들에게도 썼고 많은 사람, 특히 젊은이들에게 많이 썼는데 길을 찾아라. 아니면 만들어라. 얼마나 정주영 씨다운. 그렇죠. 권멸의 말입니까. 저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따라가지 마라. 만들어. 그 길을 가라. 조금만 괜찮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다가 볼 일을 다 본다고. 그렇죠. 인생이 어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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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렇게나 살다 갈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좀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그 사람인데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봤더니 생각을 하면 그대로 행동해야 돼요. 행동이 싫은 거예요. 부담이 가니까.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어떻습니까. 먼저 간 사람. 와 성공했거든요. 빨리 그걸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공한 사람은요. 다 자기만의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거는 안 보이고 지금 잘 앞으로 잘 따라가는 그것만 보이니까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그렇고요. 저희 회사는 바로 남의 걸 흉내내서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 것만을 만들어서 그것이 진정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해 갈 것입니다. 그걸 지난 30년이 아니라 나는 약국까지 하면 그전 50년입니다. 5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꿔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reden 프레임 너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 장인정신으로 화장품을 만들어 왔던 김광석 회장님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열정에 힘입어서 만들어진 좋은 화장품으로 참전이 대한민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세계 널리 알리고 우리 국민의 피부 건강을 이끌고 또 나아가 화장품 한류의 선두주자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전의 김광석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왔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